한 번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기도 합니다. 제가 천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. 이곳은 지옥도입니다. 서로의 직업과 나이도 모른 채 사랑을 찾아 헤매는 곳. 커플이 되지 못한 솔로들은 이곳에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게 됩니다. 나 완전 버림받았는데. 좀 싸웠어. 갑자기 직전에 그러니까 어지러워지잖아 사람이. 너무 마음이 더. 이렇게 약간 집 가고 싶어. 속상해. 이곳은 천국도입니다. 커플이 된 솔로들은 이곳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. 왼쪽인 이상형 있어? 뭐. 손 넘어도 돼요? 너는 안 예쁜데 없는데? 안 됐어. 좀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요? 지금 매력적인 솔로들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. 원래 저였으면 물표를 받았을 것 같았는데 뺏기고 싶진 않네. 진짜 이기고 싶어. 내 건지 잘 해야지. 뺏겨본 적이 없어.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핫한 지옥 솔로지옥입니다. 솔로지옥입니다.